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 한라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천만 명 이상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아시아의 하와이라고도 불리며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대한민국의 보물섬입니다 제주 한라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가장 번화한 시내 중심가의 위치에 있어 생활과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도심 캠퍼스 12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캠퍼스는 대학의 주요 행정부서가 있는 본관과 11개 교육동에 최첨단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관광실습관인 금호세계교육관은 관광호텔학부 전공교육시설로서 국제컨벤션센터, 특급호텔 수준의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카페트리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원과 공자학원, 푸드아트센터 등이 있어 학술과 국제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 미래관은 응급, 사회복지, 뷰티아트 등 현장실무 인지육성의 산실입니다 제주 한라아트홀은 803석 규모의 대극장과 250석 규모의 소극장, 식당과 서점 등을 갖춘 제주의 대표적 문화시설입니다 학생기숙사인 한라학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내 승마장과 야외 승마장을 갖춘 90만 제곱미터의 목장과 유투자격과 해양 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 레저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교육특성화 대학교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여러분은 내일의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대학교 우리 대학은 2, 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으로 현재 총 7개 학부에 4년제 학사학위 과정 9개 학과 2, 3년제 전문학사과정 21개 학과 총 30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5,2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2, 3년제 전문학사 과정 후에도 1년 내지 2년의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의료인으로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간호학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디컬 코리아의 주역 보건학부 글로벌 관광 리더를 양성하는 관광사관학교 국제관광호텔학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글로벌 사회복지 유학교육의 산실 사회복지학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창의융합 전문기술인 양성의 요람 정보기술건축학부 정부지정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마사학부 창의적 예능인재들의 꿈이 실현되는 곳 예술학부 학생들은 글로벌화된 교육환경과 현장실무중신교육으로 7개 학부에서 세계를 향해 당당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2011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인 월드클래스 콜리지 선장 2012년 교육품질인증대학으로 선장 2014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선장 2016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인증대학 선장 2017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과 변화를 통해 세계적인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교육특성화 대학교 우리 대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PBL, SPBL, 코스킬 TLP, 영어교육 트랙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호주, 중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베트남 등 7개국 22개 해외 명문 대학들과 공동학위 과정 및 실질적 교류를 통해 세계를 향해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중국, 두바이, 일본 산업재화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위치 및 관리 우수대학교 우리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관광 및 호텔 분야, 의료 보건 분야, 첨단 IT 산업 분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고려대학교 등과 외국인 유학생 편입제도 협정을 체결하여 졸업 후에도 유학생들이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취명 특성화 교육으로 취업에 강한 대학교 우리 대학은 290개 산업재화의 산학 협력을 통해 광범위한 취업 네트워크, 마취명 특성화 교육, 개인별 진로설기 및 취업 서포팅 시스템 운영을 통해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중국 최대기업인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 조성서 란딩그룹과 싱가폴 겐팅그룹의 대형 리조트호텔 신축 등으로 졸업 후 글로벌기업에서의 취업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제주한라대학교는 호주, 중국, 두바이, 일본 등 해외산업재화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취업의 기회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인재교육특성화대학교 국제화를 향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대학교 대한민국 제주한라대학교에서 보다 넓고 큰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에너지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주한라대학교 대한민국 제주한라대학교 대한민국 제주한라대학교